자 이 시간에는 교재 468페이지 제8장 부동산관리론 되겠습니다. 자 이 468이 있는 부동산관리론은 꼭 한 문제씩은 항상 출제가 됩니다. 항상 한 문제는 출제되고 또 이 파트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득점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실은 제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하고 또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부동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니까 뭐다 부동산 이렇게 하나 개발했습니다. 개발했으니까 뭐다 당연히 뭐다 관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개발했으니까 관리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관리의 필요성이 되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 필요성 보면 뭐다. 469페이지에 맨 위에 1. 도시화 2. 건축 기술의 발달 3. 부재 소유자에 정되어 있죠. 그래서 아 근데 그 제목들 중 시원한 보시면 그 제목들이 이제 가끔씩 관계되어서 지문으로 1, 2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가끔씩이죠. 그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 그래서 그 뭐 그 대신에 부재 소유자에 정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뜻이죠. 뭐 1번, 4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있죠. 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부동산을 갖다가 아 서울에 뭐 서울에 그 빌딩 뭐 세 채 또 저주도에 뭐 하나 가군도에 하나 뭐 이렇게 돼 있다 시점. 그러면 그 주인이 뭐다. 그 건물주가 중고 8도를 도하러 다니면서 뭐 어제 내년 뭐 서울 갔다가 또 오해는 또 제주도 갔다가 또 저희때는 또 가군도 갔다가 이거 못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관리를 맡겨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부재 소유자에 정되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곳을 갔다가 다니면서 다 뭐 관리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관리에 필요해서 뭐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들에게 전문회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부재 소유자에 정되게 되겠습니다. 제 꿈도 그렇고 여러분들 꿈도 그렇겠죠. 그래서 서울에 빌딩 하나 뭐 한 27자리. 뭐 제가 사는 또 경기도에도 하나. 또 강원도 저주도 하나씩. 뭐 빌딩 4개만 있으면 좋죠. 빌딩 안 해도 3층 4층짜리 건물이라 하더라도. 자 그 내용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두번째 부동산 관리 영역이죠. 자 부동산의 관리 영역.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때 보면은 이 시체목 보시면은 시설관리하고 자산관리 그 다음에 또 기업관리가 있는데 시설관리는 뭡니까. 말 그대로 시설물 관리죠. 뭐 가스관이면 가스관 또 우리가 뭐 또 수도관 또는 배수관. 예. 이런 시설물 관리 또 건물 자체 시설물 관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내용들이 되고. 예. 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맨 마지막에 소극적 관리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쭉 언더라인. 건물의 설비, 기계운영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 되겠죠. 뭐 특별히 암기할 상황이든지 시설관리라는 것. 예. 그 다음에 두번째 자산관리. 그러니까 부의 정대화 목적이겠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고 개발한 것도. 그러면 이제 투자 개발한 것이 부의 정대, 부의 극대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 관리를 잘하는 것은 뭐다. 그리고 그 부의 극대화 가치를 갖다가 더 높이자는 것이죠. 부동산 가치를 높이자.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되겠죠. 2번, 3번이 자주 언급되는. 동그라미 2번, 3번에다가 별표 하나씩. 그러니까 자산관리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시장 분석이라든지 지역 경제 분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쟁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수요 분석 등을 하게 되고. 결과 매각 관리, 포트폴리오 구상, 투자 비용 관리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자산관리의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중 자산관리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가 또는 해당되는가 해가지고 시설관리하고 상대 비교해서 뭐다 하는 것들이 가끔씩 출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설관리의 동그라미 2번과 그 다음에 자산관리의 동그라미 2번, 3번을 갖다가 비교,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관리는 뭐다. 뭐 이때 부동산의 모호회사 그 의미. 본사가 되겠죠. 자회사. 본사하고 지사는 다른 개념인데 별도의 독립적인 그러한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전 지주회사 있으면 또 자회사도 있죠. 그래서 모호회사,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부동산을 관리하는 소리가 기업관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하게 뭐 그것은 정답이 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자산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겠죠. 마지막에 적극적 관리. 시설관리는 소극적 관리. 자산관리는 1번의 마지막에 적극적 관리. 그런 것이 박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470페이지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리 내용도 뭐다. 뭐 특별하게 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보시면 자. 먼저 관리 내용에서는 뭐다. 기술적 관리와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기술, 경제법 어떤 개념이다. 어떤 측면이다. 복합적 측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술적 관리, 기술적 관리는 기술적 관리를 보시면은 자 이때 그 첫 번째 문장에 유지관리다. 라고 하는 말 있죠. 그래서 이 관리 내용에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제목. 제목이 뭐니까? 기술적 관리. 관리에 이 첫 번째 문장이 뭐다. 유지관리 라는 것이 있죠. 유지관리. 기술적 관리를 다른 말로 우리가 유지관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일단 용어정리. 경제적 관리. 경제적 관리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뭐 경영관리다. 라고도 이렇게 말한다. 경영관리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입과 수지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관리는 우리가 이제 수입과 지출 뭐 쉽게 말하면 돈 관리 하는 것을 말하겠다. 그 다음에 또 법률. 여기서 이제 또 법률적 관리죠.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복합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적 관리는 뭐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이 뭐다. 보존관리다. 보존관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관리를 유지관리. 경제적 관리를 경영관리. 법률적 관리를 갖다가 보존관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뭐 갈로. 제목 옆에다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로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그 470페이지에 보시면 뭐다. 기술적 관리 있죠. 위생설비 보안 보증관리.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 회계수지 인력관리. 법률적 관리. 계약관리. 권리관리. 조정관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적 측면에서의 관리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것을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도 가끔씩 문제로서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여러분들이 뭐 알아둘 것은 뭐다. 기술적 관리죠. 그 기술적 관리. 그 기술적 관리는 뭐다. 기술적 관리에 위생설비 보안. 네 번째 뭡니까. 보존관리죠. 보존관리. 보존관리입니다. 그런데 법률적 관리는 뭐다.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보존관리. 보존관리죠. 그러니까 보존관리는 뭐다. 법률적 관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보존관리는 뭐다. 기술적 관리 네 개 중에서 한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존하고 보존하고 구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글자 하는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7표지. 뭐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계확정 경계표지청량 언더랜. 이것이 한번 출제된 바 있죠. 어떤 관리에 해당되겠다. 토지의 기술적 관리. 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건물로 건물로 내려가서 건물.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존관리 보존관리가 있는데. 보존관리 보시면 뭐다. 방범. 방제. 방범. 방제가 뭐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술적 관리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다. 손익분기점 관리. 회계 인류관리 있죠. 자 이거 우리가 경제적 관리.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임대차 계약 또는 예약. 그 다음에 또 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 권리보존관계. 그 다음에 또 공법상의 규제관리. 즉 법률 또는 뭐다.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법률적 관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은 뭐다. 관리의 내용을 갖다가 복합적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용어 첫 번째 구분하시고. 법률적 관리 라는 말로 보존관리다 라고 하며. 기술적 관리의 보존관리하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 있죠. 그래서 구분하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법률적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차적 관리조치. 1차적 관리조치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 동그라미 그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렇게 언드라임 해놓습니다. 부동산을 세월호에 취득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필요한 뭐다. 기초적 관리조치를 하는 것을 1차적 관리조치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가서 주택 다른 데가 이사 갈지로 하나 이제 계약했다. 거기 이사 들어가기 전에 뭐다. 뭐 뭐. 백지 다시 바르고 또. 물 비 새는 데 없는가. 또 창문도 제대로 됐는가. 또 방방방 또 이런 것. 이런 것을 알아보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다. 그 하자를 갖다가 보수 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1차적 관리조치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죠. 법률적 검토도 하죠. 또 이거 보니까. 또 다른 데 말고 다른 또 계약이. 이중계약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검토. 사전에 이제 이사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뭐 사무실 얻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것만 1차적 관리조치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충 자료 보시면 다음 페이지. 372페이지. 자 유지관리 활동이 뭐다. 유지 활동 뭐였습니까. 기술적 관리였죠. 그래서 일상적 유지관리 활동. 대응적 유지관리 활동.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 자 대응적 2번과 3번을 구분하시면 되어있죠. 대응한다는 것은 뭐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실 때 사후조치를 하는 거죠. 따라서 대응적 유지관리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한 이후에 그 하자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죠. 사후조차는. 그래서 사후적 관리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 또는 뭐다. 사전적 유지관리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응한다. 그 다음에 예방한다. 이 말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무작정 암지하지 말자. 당연히 뭐다. 대응적 유지관리 활동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당연히 뭐다.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이 바람직하죠. 사후조에 대한 뭐다. 문제 발생하다가 예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광 건강관리를 잘해. 요즘 뭐 등산 많이 가시죠. 자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등산 갈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산 타는 것도 또 조금 맞지도 않고. 차는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것이 잘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등산복 그 아투도 있고. 이렇게 뭐 공휴일이나 그 저 일요일 같은 데 이렇게 가는 분들도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뭐 가방매고 또 강의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 자 그래서 그 자기 자신 건강 뭐 자기 자신 잘 지켜야 되겠죠. 자 일단 관리산방식으로 갔습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관리산방식. 자 뭐 자주 언급되는 문제들이죠. 관리산방식. 중요한 부분들이다. 자 갑니다. 뭐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쪽에서. 자 관리산방식 뭐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리산방식 크게 세 가지인데. 자가관리방식 그 다음에 위탁관리방식 그 다음에 혼합관리방식 이렇게 합니다. 됐죠. 자관리방식 위탁관리방식 혼합관리방식. 자 가는데. 자가관리방식 또 뭐 밑에 직책관리 자치관리인데. 뭐 갈로 1,2번 의의가 있죠. 의의 동그라미 1,2번에 3번 쭉쭉 다 언단해 놓습니다. 물론 그게 잘 오지는 않지만 뭐다. 잘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자 뭐 너무나 번한 이야기입니다. 자가관리당에서 뭐다 이때. 어 건물주가 뭐다.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에요. 또 집주인이 뭐다. 자기 집을 직접 관리하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1번에 소유와 경력이 일치하는 가장 전통적이다. 동그라미 3번에 뭐다. 소규모 부동산 같은 경우에요. 뭐 자기 집 주택. 뭐 물론 대 주택이 엄청 크면 또 이제 따로 맡길 수 있는데. 대 같은 경우 그렇죠. 또는 뭐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는 뭐다. 자 지금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472페이지에서. 473페이지까지 거기에 관리 방식들이 있죠. 있는데. 거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갖다가 다 해야 되느냐. 다 암기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신이 반짝 차리시고. 자 제가 딱 줄칠하는 분만 줄 쫙 쳐서 가면 뭐다. 그것만 하시면은 거기에서 뭐다. 항상 정답이 됩니다. 또 당연히 뭐다. 여러분이 암기하지 말고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자 예를 들어서. 자가 관리 방식에 뭐 장점이 있으면 표 있죠. 장점에 1번. 그 자주 오는 것 순서에도 1번에서. 장점에 1번에서 4번까지 쭉 언데나 하시면 되어있죠. 1번. 소유자 지식 통제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두번째. 기밀 유지 방안이 양호하다. 쉽다. 그 다음에 애호 정신이 높다. 자기 건물이니까. 네번째. 결국 뭐다. 뭐 입주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뭐다. 뭐 임대를 잘 받고 또 임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때. 최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점. 자가 관리입니다. 뭐. 건물주가 직접 본인이 관리하니까. 전문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문성이 결의됐다. 언드라임. 그 다음에. 업무가 다성화 됐다. 매너리즘이죠. 맨날 하는 것인가. 똑같은 것인가. 다성화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그렇게 해서. 그 1번. 그 다음 3번. 이때. 비효율적 인력관리. 그래서 대개 뭐. 조금 큰 건물같은. 중. 하여튼 건물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건물같은 경우에. 뭐. 뭐죠. 뭐. 친인척들이 관리만 하죠.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 관리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다음 표지. 위탁관리 방식. 위탁관리 방식이다. 라고. 하늘선물 때. 결국 뭐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대개는 뭡니까. 관리전문단체에게 맡기는 것인데. 3번. 주택관리사제도.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사가. 이에 해당된다. 되겠습니까. 대개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뭐.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지 않죠. 그래서 대개. 관리사무소가 다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위탁관리 방식의 장점과 단점. 자. 집중합니다. 장점에서는 뭐다. 장점에서는. 자. 자. 2번. 소유자가 뭐다. 보험료에 전념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3번. 참모체제가 뭐다. 단순화된다. 5번에. 업무. 업무 다생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탁관리 장점은 뭐다. 자가관리. 자가관리 단점이 뭐다. 위탁관리 장점과 반대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다. 위탁관리 단점은 뭡니까. 자가에서의. 장점들이 위탁에서의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번. 위탁관리 단점 1번. 기밀 유지 보완이 곤란하다. 또 3번. 애호 정신이 높다 낮다 낮다. 되겠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 내용들이다. 자. 그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입니다. 혼합관리 방식은 뭐다. 자가입니다. 자가관리. 자가관리에서. 자가관리에서. 예. 그 다음에 위탁관리죠. 아. 위탁관리 방식으로. 자. 자가관리에서.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넘어가는 뭐다. 과도계적 관리 방식. 어디에서 어디로. 자가에서 위탁으로. 자가에서 위탁으로.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도계적 관리 방식인데. 동그라미 2번도 은드란입니다. 자. 청소, 경비, 설리비 등의 뭐다. 기술적 관리는 위탁하고. 나머지 경제, 법률적 관리는 뭐다. 자가가 낮죠. 왜냐하니까. 아. 그때 이제 그. 위탁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 관리죠. 기술적 관리는. 부동산 관리 전문회사에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자가는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 관리다. 돈이 중요하죠. 또. 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적 관리. 위탁은 뭐다. 자가가 낮죠. 그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이 뭐다.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뭐다. 아.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위탁 전문회사에 맡기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혼합 관리 방식의 장점. 뭐. 장점은 뭐다. 잘되면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잘되면 뭐다. 자가의 장점과 위탁의 장점을 다 가져오는 것이고. 문제를 못했을 때 있죠. 그래서 혼합 관리 방식. 혼합 관리 방식에서 단점. 단점이 뭐다. 1번. 기억입니까. 기억. 예. 부동산 하자 발생 시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것이죠. 혼합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책임이 왔다가. 주인이 소유자이니까. 소유자 책임이냐. 안 그러면 뭐다. 위탁 관리자 책임이냐. 그것 뭐다. 책임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서로 뭐. 상대방 탓이다. 니 탓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4페이지 가서. 제 4절은 줄자 꺼버립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 제 5절. 용도별 부동산 관리 활동 있습니다. 있는데 뭐. 대상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475페이지. 임대차 관리죠. 그래서 임대차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임대차 관리. 자. 임대차 관리는 뭐다. 먼저.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 있죠.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다. 여러분들이 자. 자. 건물주다라고 할 때. 만약에. 주구용 부동산. 주택 같은 경우. 상업용 뭐다. 이때. 전포 같은 경우. 공업용 뭐다. 사무실 같은 경우. 공장이나. 주구용 부동산. 임차인은 뭐다. 임차인 간의 뭐다. 연대상. 임차인 간의 연대상. 연대상 박스 하시고. 상업용 뭐다. 예상매출약. 수익성이죠. 예상매출약 다른 말로 뭐다. 수익성. 그 다음에. 사무용 공업용은 뭡니까. 아. 임차 목적과 대상 부동 간의 마지막에. 적합성이 중요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연대성이다. 이때. 이런 경우들입니다. 주구용 같은 경우. 내가 뭐. 4층짜리 연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아.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연립하죠. 그렇게 됐을 때. 자. 예를 세를 들 때. 어. 그러니까. 어. 직업. 뭐. 교육수준. 또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다.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 거에요. 그래야 뭐다.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거 뭐.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러면 이거 뭐다. 자. 임대인 간에. 임차인들 간에. 잘 뭐. 이것이. 연대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뭐. 좀 바람직하지. 맨날 싸운 거. 맨날 싸우더라. 이러면 뭐. 별로 이미지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임대. 임차를 해 주는 거 같다. 임대를 해 주는 거 같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 상업용의 당연히 뭐. 수익성이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뭐다. 저 가게가. 내 건물에 들어와서. 과연. 장사가 잘 될 것인가. 무작정 임대해 주면 안 됩니다. 괜히 뭐. 왜냐하면 뭐. 엉뚱한 거 임대했다가. 임대해 줬다가. 어. 그 돌아온 거. 가게 주인. 점포 주인이 뭐다. 망해서 나갔다. 그러면 뭐다. 별로 그 점포 좋은 소문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작정 임대 계약서에 사인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 이 업종이. 내 건물에 들어와서. 과연 장사가 잘 되느냐. 그렇다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아. 저 집에 들어가니까. 장사가 다 잘 되더라. 그걸 소문하면 뭡니까. 임대도 더 비싸여 받고. 그럴 때 보면 더 많이 비싸여 받는 거지 뭐.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그 사무역 호흡용. 즉 합성이죠. 사무역 호흡용. 아무래도. 기계 기구 종류가 많죠. 근데. 저 기계. 저 기계들이. 내 건물에 들어왔을 때. 내 건물에 뭐다. 물리적으로. 어떤 문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아. 그런 것을 보면서 뭐다. 잘 뭐다. 또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증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우리가 이제. 자. 그 종류 보니까. 조임대차 있죠. 조임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뭐부터 또. 예. 순임대차. 순임대차. 그 다음에. 비율임대차죠. 임대차 계약이 유효입니다. 그래서.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조임대차는 뭐다. 조금형 부동산을 주로 가고. 순임대차는 뭐다. 홍업용 부동산에. 이런 우리가. 상업용. 또 우리가. 매장용 부동산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조임대차 말 그대로. 조는 뭐. 총. 총이란 말이에요. 총. 그래서. 자. 그냥. 동그라미 기억 언드라인이죠. 순임대료와 원형 경비를 모두 합칠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임대료 지불하는 거죠. 총임대차. 그래서 주로. 이번에. 조임대차는 주로 뭐다. 조금형 부동산에 많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순임대차는 뭐다. 순수임대율에만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그 외에서의 영업 경비대는 뭐다. 임대인과 협상에서 뭐다. 결정한다. 라고 한 것을 말합니다. 자. 밑에 보니까. 순임대차는 뭐다. 이 순임대차는 또 종류가. 종류가 뭐다. 1차 순임대차. 2차 순임대차. 3차 순임대차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1차. 동그라미. 연회 A번. 1차 순임대차는 뭐다. 순수임대료. 그 다음에 또 뭐다. 편액시설비. 세금. 택배부가금 있습니다. 됐죠. 4가지. 순임대료. 당연한 거고. 편액시설비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세금이다. 택배부가금이다. 편액시설비 같은 경우가 뭐 그냥. 지하조차장이다. 이런 것을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는 뭐다. 1차에다가 뭐가 됩니까. 보험료가 추가되고. 3차는 뭐다. 2차에다가 뭐다. 또. 어. 유지수임비가 추가됩니다. 자. 2차는. 1차. 1차. 2차는 뭐다. 2차는 1차. 1차 순임대차에다가 보험료가 추가되고. 3차는 뭐다. 2차에다가 유지수임비가 뭐다. 추가됩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뭐. 됐죠. 2차는 보험료. 3차는 뭐다. 2차에다가 유지수임비. 됐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암지하고. 그 다음에 또. D가 주로 공업용 부동산에 많이 적용된다. 그것 중에서도 3차. 3차가 가장 많다. 당연하겠죠. 3차 순임대차가 가장 많다. 그러니까 모든. 가급적 많은. 만연 영업경비를 갖다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정가를 하겠죠. 3차가 당연히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임대차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 비율 임대차는 뭐다. 비율 임대차는 주로 상업용인데. 이때. 자. 기본임대료죠. 기본임대료에다가. 그 다음에. 추가입니다. 추가임대료를 갖다가. 이렇게 계약하는 방식. 자. 월 뭐. 얼마 기본에다가. 그 다음에. 월 매출액이 뭐. 얼마를. 초과했을 때. 추가임대료를 갖다가. 내기로 한다. 이거죠. 자. 그러한 얘기가. 밑에. 동그라미가 디귿 보니까 있습니다. 자. 예컨대. 동그라미 디귿. 매월 기본임대료가 200만원이고. 월조소득이. 월총소득이. 월 매출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본에 대해서. 5%의 추가임대료를 갖다가. 지불키로 계약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뭐다. 비율 임대차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번 달에. 월조소득이. 월총매출액이. 7천만원 되었다면. 얼마인가. 자. 기본 얼마입니까. 200만원. 그 다음에. 5천만원 초과했을 때. 그. 초과본에 대해서. 월 5% 5%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7천만원이니까. 5천만원. 5천만원 초과본이면. 2천만원이죠. 2천만원에 대한. 5%니까.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기본 200에다가. 초과본에 대한. 5% 100만원 해가지고. 이번 달에 뭐다. 임대료가. 300만원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계약. 우리가. 비율 임대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죠. 말 그대로. 비율. 비율 아시죠. 임대차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건물의 내용연수와 연령현상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보시면. 내용연수는 우리가. 수명이. 수명. 건물도 수명이 있죠. 사람도 수명이 있는 것처럼. 자. 물리적 내용연수. 물리적 수명. 기능적 연수. 그 다음에 경제적 행정연수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뭐. 내용연수 등은 우리가.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뭐다. 감정평가 가면은 또. 어. 다시 또 우리가. 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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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개발단계. 전개발단계. 신축단계. 안정단계. 노후단계. 페물단계 있죠. 일단. 순서 한번 잡으시고. 개발되기 이전상태. 개발했다. 신축단계. 뭐. 기능이 전부 안정이다. 수익돈이 된다. 안정단계. 이게 가장. 세금. 세금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또 이제 그. 동그라미 이번이죠. 경제적. 어. 이 유용성의 가장 큰 안정단계에서. 동그라미 이번 마지막에. 유지수준. 개량등이 뭐다. 해야 됩니다. 어. 모든 이제. 기능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수익도 많이. 일어난. 그 안정단계에서. 어. 근무를 하자가 있다. 보수해야 되고. 유지수준. 또는 뭐다. 경우에 따라서. 대수준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한참 잘나갈 때. 그때 뭐다. 예. 유지보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암정단계 다음에 뭐다. 노후단계. 폐물단계를 접어든다. 이때는 뭐. 이미 늦은 겁니다. 건물 수리 해봤자 뭐다. 예. 그거. 임대료가 싸가지고. 어. 수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잘나가는 뭐다. 암정단계를 통해서 뭐다. 유지수준. 계량까지 해라. 됐죠. 예. 그 다음에. 어. 3번을 보시면 뭐다. 자. 자본적 지출이 뭐 필요한 단계다. 그 다음에. 4번에 뭐다. 맨 마지막이죠. 최장기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 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안전 단계. 안전 단계. 그렇겠죠. 총 5개 단계 중에서 가장 긴 단계가 안전 단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 동그라미 3번에. 아. 자본비 지출이 요구되는 단계. 대수준비 같은 거죠. 안정 단계. 암정 단계. 뭐다. 동그라미 3번에. 대수준비 같은. 아. 자본비. 아. 자본비 지출액. 참고로. 아. 자본비 지출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 아. 부동산가. 장기적으로. 아. 부동산가. 장기적으로. 아. 정대. 자. 아. 아. 자본비 지출액이다라고. 단계적으로. 부동산가치 정대에 기여하는. 지출액. 자본비 지출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뭐. 이래서. 아. 대수준이다. 대수준전하고. 대수준후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수준후. 당연히 뭐다.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이래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잦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세계를 갖다가. 새롭게 뭐다. 전부다. 새로운 엘리베이터 교체했다. 기능이 좋아지겠죠. 뭐다.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는거죠. 자. 그러한. 자본적 지출이. 요구되는 단계가. 어떤 단계다. 안정단계. 자. 그 다음에. 노후단계는 뭐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게 노후단계니까. 뭐다. 이게 건물관리를 잘못했다. 임대료를 갖다가. 주변에. 주변 시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죠. 임대료가. 더. 임대료가. 더 낮게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나빠지는 겁니다. 자. 먼저 뭐. 폐물단계. 다시 재급을 할까말까. 재금추 할까말까를. 결제한 단계. 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나머지. 자. 그래서 그. 사실 뭐. 중요한 거는 뭐다. 암정단계하고. 그 다음에 신축단계인데. 마지막 이거 5번에. 폐물단계를 보시면 뭐다. 한번 봅시다. 건물의 이용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단계로. 다시 전개발단계 입장에서.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되죠. 아. 기존 건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재건축할 것인가를 갖다가. 아. 이제 고려하는 단계가. 폐물단계. 그래서. 어. 전개발단계 입장. 그러니까. 노후단계. 그 전개발은 뭐다. 폐물단계 이전 노후단계가 아니고. 맨 앞에 있는 전개발단계 있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다. 아. 노후단계 입장에서. 건물을. 재건축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단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죠. 맨 앞에. 전개발단계. 입장에서. 건물을 재건축할 것인가를. 고민. 고민하는 단계가. 이것이. 폐물단계다. 건물 다 됐다냐. 수명이. 수명이 다 됐으니까. 아이. 재건축할까 말까를 갖다가 고민하는 단계. 여기까지가. 부동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하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 판수도 뭐. 별 할 것도 없고. 갑니다. 자. 8장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